안녕하십니까 솔리데오 글로리아 기초 화학 수학 시간입니다. Mathematics for Physical Chemistry 도널드 맥거리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챕터 10 제 10장 Fourier Transform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Fourier Integral Transform을 일단 정의할 거예요. 지난 강의가 Fourier Series 했어요. 그래서 f 는 어떻게 됐냐면 복수 함수를 사용하거든요. 우리 코사인 사인에 대해서 했지만 그래서 지금 복수 함수를 사용하는데 시그마 컴플렉스로 되는 시그마 n이퀄 마이너스 무한대로 소프트하고 시작하죠. 플러스 무한대까지 cn 계수가 있고 e 의 n i n 오메가 t 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플러스 무호고 그러니까 cn 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e 의 마이너스 i n 오메가 t 곱해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해주면 정의가 되죠. 아 죄송합니다. 이게 저 이거 이 경우는 이제 저기 그 주기가 있어요. 주기가 그래서 이 f 가 마이너스 2 분의 t 에서 플러스 2 분의 t 까지 정의되는 구간이 있는 그 구간에 대한 지금 이게 트랜스폰이 아니고 시리즈 얘기하는 겁니다. 시리즈로 얘기했을 때 이렇게 구간에 대해서 정했으니까 주기 분의 1 tau 분의 1 인테그랄 마이너스 2 분의 tau 해서 2 분의 tau 까지 해서 cn 을 f of t 를 나타내줄 수 있는 것이 이제 프리의 시리즈 였죠. 프리의 시리즈 인데 이것에서 지금 우리가 이 여기서 주기를 말이죠. 이제 이제 프리의 트랜스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기를 무한대로 보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periodic function일까요 아닐까요. 주기가 무한대니까 periodic가 없어지니까 주기가 없어지는 거죠. 무한대로 가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expand to go 이 period가 주기가 인피니티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function이 더 이상 이 function f of t 가 더 이상 그 periodic function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주기 함수가 아닌 경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우리가 프리의 인테그랄 시어롬을 정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것을 그냥 여기다 cn 자리에다 집어넣고 전결을 시켜준 식이 이렇게 돼요. f of t 는 시그마 n 에 마이너스 무한대 에서 플러스 무한대 까지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 저번에 오메가가 뭐였죠 각속도였죠. 그래서 e pi nu 였어요. nu 는 이제 프리퀸시 그런데 그 nu 분의 1이 tau죠. tau 분의 1은 nu고요. 그러니까 주기하고 진동수는 이제 역수 관계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tau 분의 1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tau 분의 e pi 가 오메가하고 같은 거죠. 왜냐하면 그 그 e pi nu가 e pi nu가 프리퀸시 e pi nu가 오메가하고 같은 거죠. 각속도가. 그러니까 e pi nu가 오메가 equal 제가 이 펜을 좀 써 볼까요. 아무래도 오메가 equal 어떻게 됐어요. 2 pi에 2 pi에 2 pi에 nu 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어 저기 이걸 다 역수를 취해 주죠. 다 역수를 취해주면 오메가 분의 1인데 이거 역수 취해 주니까 e pi nu 분의 1이죠. e pi nu 분의 1인데 e pi 이쪽에 더 곱해줘요. 그래서 e pi가 됐고 이쪽에 1이 됐어요. 자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tau죠. 이거 진동수하고 tau는 역수 관계니까 tau 좀 예쁘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계가 됐기 때문에 tau 분의 1이 e pi 분의 오메가예요. 뭐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거 주기는 그냥 뒀고요. 다음에 이것이 t가 또 들어가면 여기 ft니까 이건 dummy variable 그러니까 접근 변수거든요. 그냥 이건 진짜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접근 변수를 u로 했고 그러니까 e에 minus i n 오메가 u죠. 그리고 du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 놓고 여기 있는 거는 그냥 썼어요. 왜냐하면 이건 f t니까 t 들어가죠. 그래서 i n 오메가 t 이렇게 해서 f t를 이렇게 나타내 줬습니다. 그래서 이 cn이 결국 여기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런 상태로 그런 상태로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펜을 쓰니까 이게 또 넘어가지 않네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이래서 이제 tau를 무한대로 보내요. 그래서 이제 주기성을 없애는 거죠. 그럼 오메가가 어디로 가겠어요 0으로 가죠. 그런데 그 오메가를 오메가 제로를 어떤 오메가 제로를 델타 오메가로 해요. 이거 어차피 0으로 가니까 작은 값이란 얘기에요. 그러면 n이 지금 무한대 가니까 n 곱하기 델타 오메가는 얼마가겠어요. 무한대가면 물론 저기 값이 어떤 값이 이게 무한대가면 무한소가니까 부정이 됐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값에 n에 대해서 델타 오메가를 우리가 오메가로 넣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n이 0이게 되면 0이고 n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쪽으로 하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고 아주 극소라고 값이 0이 아니라면 그리고 n이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가는 그런 변수처럼 작용을 할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n 델타 오메가가 그래서 델타 오메가가 싱을 쓴 거예요. 이것을 여기다 치환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오메가 제로를 안으로 집어넣죠. 이 시그마에 그래서 f는 2파이 분의 1 그리고 시그마 n이골 마이너스 제로에서 마이너스 무한대 인피니티에서 무한대까지 인테그라라고 마이너스 2분의 타우에서 플러스 2분의 타우 그냥 놨어요. 그래서 f는 그냥 놔두고 이것에다가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합쳐 주죠. 그래서 in 오메가 제로로 놓고 어떻게 해서 t-u 로 하겠죠. du는 여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메가 제로 갔는데 이게 보면은 이게 보면은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 오메가가 지금 델타 오메가인데 0으로 가잖아요. 이걸 델타 오메가로 놓고 나면 여기도 델타 오메가잖아요. 이게 저기 리만 인테그라리 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한소 곱하기 그 함수의 값 그렇게 돼서 적분하는 거하고 똑같아 지죠.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렇게 놔주게 되면 이거를 그냥 무한소 적분 값으로 생각해서 f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이게 n이 있고 오메가 제로가 있잖아요. n 있고 오메가 제로의 함수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걸 오메가 제로가 지금 이게 델타 오메가 제로 같은 거 델타 오메가 같은 거라고 놨으니까 n하고 델타 오메가를 오메가로 했어요. 근데 이 n하고 델타 오메가에 대한 함수로써 이렇게 정리를 해요. 왜냐하면 요 함수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거 이 안에 있는 거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분의 타워에서 2분의 타워까지 f of u i n 델타 오메가 여기 오메가 제로를 델타 오메가로 놓은 거예요. 요거 그리고 여기서 t 마이너스는 그냥 놓고 d u 까지 다 갖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f n 델타 오메가라고 정의하는 함수가 있으면 이렇게 여기다 이 자리에 이거 있던 자리에다가 이걸 그냥 쓴 거죠. 그럼 이렇게 해 줬습니다. 그리고 2 파이 분의 1 응량 앞에 있었던 거고 요거는 델타 오메가로 바꿔 준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해 놨죠.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그냥 어 미소 간에 그 구간하고 곱하기 어떤 함수 f라고 하는 대문자 f capital f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값하고의 합이 되죠. 그러니까 이건 적분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분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그 적분을 이제 그렇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적분이 이런 이것이 이 적분이 되죠. 그러니까 이 적분은 뭘로 될 수 있냐면 이걸 인테그랄 로 바꿔 줄 수가 있어요. 이 적분 값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구간 곱하기 함수값에 summation minus plus 뭔데 까지 그러니까 이 인테그랄 로 바꿔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인테그랄 값을 그 인테그랄 값을 로 f of t 를 나타내요. 그래서 여기서 그것을 여기서 그래서 그 free integral theorem 뭐냐면 free의 어떤 그 함수하고 f of t 하고 free의 integral 하고 이런 관계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왜 이게 나왔냐면 여기서 봤을 때 t 를 무한대로 보냈어요. 그냥 t 를 무한대로 보내고 그리고 여기 n 델타 오메가를 오메가로 놓고 그래서 이 식을 이 식을 그냥 이렇게 고쳐 쓴 거거든요. 이것이 ft 하고 여기서 나오는 이제 fu 하고 i 오메가 여기 이거 i 오메가 마이너스 u 마이너스 u 오메가 하고 인테그랄 값하고 역관계가 있다 하는 얘기에요. 이걸 다시 정리하는데 2 파이븐의 1이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대칭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대칭으로 만들려니까 루트 2 파이븐의 1씩 쪼개 주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바로 free의 integral fair 라고 하는 free의 transform fair 라고 하는 겁니다. free의 transform 짝이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이제 그 짝이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ft 라는 함수가 주어졌어요. 이게 준 함수입니다. 그리고 free의 transform이 f 오메가에요. 그래서 f 오메가를 여기 2 파이븐의 1이 있었는데 루트 2 파이븐의 1씩 나눠준 거죠. 대충으로 보이게 대충으로 만들려 보니까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함수 그대로 쓰는데 integral integral minus 여기서 t 로 바꿨습니다. dummy variable 이니까 적분 변수니까 integral minus plus f t t 그 다음에 minus i 오메가 t 루 났죠. 여기서는 minus u지만 여기서는 minus t 로 고친 겁니다. 그래서 dt 이렇게 됐고요. 이게 integral 이게 free의 transform이에요. 그리고 주기가 minus 2 분의 tau에서 2 분의 tau가 아니고 minu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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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오메가 이니까 f t 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inverse transform이죠. 역 트랜스폰어는 root 1 integral minu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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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omega t d omega 이렇게 나타냈어요. 우리가 이유는 머릿속에 그냥 다 넣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거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또 이렇게 다 뭐라고나 그때그때 찾아보면서 하면 상당히 뭐랄까 버벅거려 좋지 않거든요. 우리가 f omega 는 root if 1 integral minus plus f t e minus i omega t d t f t ft 는 이건 오메가로 적분하죠. root if e integral f omega Et d d d omega 보면 대칭 이기 때문에 Поэтому 우리가 예제를 좀 늦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제일 먼저 나온게 프리에 인테브 트랜스폰 페어 중에서 f 가 e 의 마이너스 알파 절대치의 t 에요 자 이거 even 함수죠 even 함수에요 우함수 그래서 구간은 마이너스 인피니티에서 플러스 인피니티까지로 정의되는 우함수 입니다 그래서 우함수에 대한 거기 때문에 프리에 트랜스폰어 하면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뭘 해주냐면 e 의 마이너스 i 오메가 t 죠 이거 어떻게 나오나요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i 사인 오메가 t 나오죠 이제 오일러 포뮬라 그래서 이게 even 펑션하고 odd 펑션 같이 합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even 펑션이니까 뭐만 곱해지겠어요 odd 펑션이 기함수가 곱해지면 대칭구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몬아 데서 플러스 몬아 데기 때문에 그 기함수 곱해지면 0이죠 그래서 우함수만 남습니다 여기 한 번 더 썼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써놨는데 친절하게 그래서 이거를 그냥 e 의 i 오메가 t 를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i 사인 오메가 t 로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 루트 2파이 분의 1은 양 놔두고 인테그럴 마이너스 몬아 데서 플러스 몬아 데 e 의 마이너스 알파 t 코사인 오메가 t dt 그리고 마이너스 i 의 역시 마이너스 인피니티 s 플러스 인피니티 e 의 마이너스 알파 t 사인 오메가 t dt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것이 0이 된다 펜을 좀 갖고 와 보겠습니다 잘 됐습니다 이거 없어져요 이거 저기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니까 그럼 이것 쪽만 남죠 코사인 쪽만 남아요 자 그래서 우함수면 무조건 코사인만 남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프레이 트랜스폰에서는 자 그래서 이거를 적분해야 돼요 이거 적분을 해야 되는데 자 이거 적분해야 되는데 요것만 지금 한 항만 남았거든요 근데 요거 적분 할 수가 있죠 이거 어떻게 적분 되냐면 일단 이게 두 배가 돼요 0 에서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두 배가 되죠 그러면 0 에서 무한대 e 의 마이너스 알파 t 델타 t 는 이제 여기서는 델타 t 가 아니라 절대값 t 는 그냥 t 나 마찬가지가 되죠 그래서 e 의 마이너스 알파 t 코사인 오메가 t dt 이거 적분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은데 저번에 몇 번 해봤던 거예요 근데 학생들한테 제가 지금 저도 이게 상당히 급하게 지금 진행을 준비를 해서 많이 녹화하고 또 올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급하긴 한데 저도 이거 일일이 다 일단 파워포인트 만들면서 한 번씩 전부 다 노트에다가 다 일일이 연필을 가지고 샤프입니다만 가지고 다 워크아웃을 해요 그래서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버벅대니까 그 학생들도 이거 그냥 소위 눈팅한다고 그러나요 그냥 보기만 하면 안 되고 일일이 자기가 적분도 해 보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제가 할게요 이거 하나만은 펜이 있으니까 또 잘 안 되나요 이거 하나만 제가 하면 이렇게 돼요 이 적분한 걸 여기다 지금 이렇게 이렇게 다 이렇게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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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놨나 써 놨는데 이런 식으로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노트에다 해 가면서 이 라인 바이 라인 따라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2에 마이너스 알파 t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절대치가 필요 없죠 양수만 하죠 0에서 무한대 까지만 하니까 그래서 바로 이거 얘기입니다 그래서 2에 마이너스 알파 t 코사이너머가 t dt인데 이게 뭐하죠? 부분적분이죠 그래서 이거 먼저 적분 해 주고 뒤에 거 그냥 놔두고 그리고 이제 적분 했으니까 2에 마이너스 알파 t니까 마이너스 알파 분의 1 2에 마이너스 알파 t 나오죠 그리고 0에서 무한대 그리고 마이너스 붙여 주고 이번에는 이거 그냥 놔두고 이거 미분 하죠 미분 하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사인 오메가 t 가 됐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계산해 줘야 되는데 이게 인피니티 들어가면 이것 때문에 0이죠 그래요 그 다음에 0 들어가면 이건 1이 되고 이것이 코사인 0니까 이거 역시 1이 되는데 하한 값이니까 마이너스가 플러스 되죠 그래서 뭐가 나와야 알파 분의 1만 남죠 알파 분의 1 여기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될까 이것도 역시 또 부분적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분 해 주고 이거 그냥 두고 다음에 이거 미분 해 주고 그냥 둔 거에 적분하고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여기서 보면은 어 이게 이걸 이제 이걸 적분 해 줬어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또 마이너스 알파 분의 1 나오죠 알파 제곱 분의 1이 됐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됐고 다음에 2에 마이너스 알파 됐어요 그리고 오메가 사인 오메가 같은데 마이너스가 앞에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된거죠 그래서 이것도 0에서 무한되었는데 이게 뭐가 나오냐면 0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무한되어 들어가면 여기서 0이 되죠 사인 제로는 0이니까 이게 값이 없어지는 거에요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게 이건데 이거는 뭐였냐면 이거를 이거 하고 이거 뭐 하나요 이게 미분해서 미분하니까 오메가 제곱이 됐고 사인 오메가 t가 됐죠 사인 오메가 t가 아니죠 사인 오메가 t는 코사인 오메가 t 오메가 제곱 코사인 오메가 t가 됐죠 근데 아까 이거는 이제 여기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하고 플러스가 된 거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그냥 있는 겁니다 이 마이너스가 그냥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거를 저 미분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 됐고 여기서 또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적분해 주고 적분해 주고 이거를 이건 그냥 아 이걸 적분해 주죠 이걸 적분해 주고 이거는 그냥 놔두고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알파 분의 일은 그냥 있었고요 여기 있습니다 이걸 적분해 줄 때 적분해 줘야 되는데 이게 어떤 거가 되냐면 알파 분의 일이고 아니 적분하기 전에 그냥 그냥 이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파 제곱 분의 일이 나가죠 여기 오메가 제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알파 제곱 분의 오메가 제곱 됐죠 그리고 뒤에 거가 놔두면 이거하고 2에 마이너스 알파 t하고 코사인 오메가 t만 남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 나오면 여기 시작한 적분이나 여기 적분이나 여기 적분이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쪽으로 넘겨 주고 여기로 가져가지고 너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1 플러스 넘어갔으니까 플러스가 되죠 알파 제곱 분의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같은 인테그랄 여기다 써 주고 그것이 알파 분의 일이죠 그럼 여기서 이 인테그랄 값은 그냥 뭐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인테그랄 제로에서 뭐하는데 2 알파 t 코사인 오메가 t d t는 이거 알파 분의 일을 이걸로 나누면 되죠 나눠준 것이 이게 이제 계산해주면 알파 제곱 분의 알파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니까 이걸로 나누게 되면 이게 분모로 가요 그래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 분의 곱하기 알파 제곱이 되는데 알파 분의 일이 있었으니까 알파만 남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이것을 여기다 써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계수는 계수는 이제 앞에 있는 거는 이게 있었으니까 이 파이 루트 2파 분의 2니까 파이 분의 2에 루트 씌운 거죠 그렇게 돼서 이 적분 값이 계산이 됐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높아지면서 얘기한 거는 이런 적분하면 일일이 워크아웃 하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자 거기까지 나와서 저희가 결론이 뭐냐 하면은 이건 뭐죠 free의 트랜스폰을 했어요 나왔어요 이것을 다시 inverse 트랜스폰 해주면 그러니까 이 값을 여기다 집어 놓고요 2에 이번에는 여기는 minus i 오메가 t 붙었어요 2에 i 오메가 t 를 붙여가지고 그렇죠 d 오메가 해주면 뭐가 나옵니까 ft 가 나오죠 자 그런데 그 값이 이걸 잘 계산해 준 값이 여기서도 이거 넘어갈 적에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어 우리가 이거 계산해 준 값이 어 이제 그 2에 i 오메가 t 에요 그럼 이거는 2에 아니죠 코사인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i 사인 오메가 t 가 돼요 그렇죠 거기서 거기서 그 이 여기가 지금 오메가에 오메가에 대해서 적분하는 오메가 제곱 분의 1 있죠 이게 이것이 이쪽 요것만 요것만 하면 요것이 우 함수가 되죠 여기서 사인 함수는 적분했을 때 대칭 구간이니까 0이 되고 그러면 코사인 함수만 났겠죠 코사인 오메가 t만 났습니다 그리고 대칭 구간이었는데 0에서 무한대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가 하지 않고 0에서 무한대만 해주고 앞에 2를 내보냈어요 그 둘이 곱해진 겁니다 그래서 루트 2파이븐에 루트 2파이븐에 1이 있었고 파이븐에 루트 2가 있었어요 루트 2 루트 2는 지어지고 요게 파이만 남았죠 근데 아까 뭐가 나갔었냐면 2가 나왔죠 그래서 파이븐에 2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 알파는 앞으로 나갔죠 그래서 파이븐에 알파가 됐고요 적분해주는 0에서 무한대 적분해주는 거는 오메가제곱분에 오메가제곱 플러스 알파제곱분에 코사인 오메가 t가 됐어요 d 오메가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되죠 왜요 처음부터 이게 정의가 된게 이거였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적분을 딱 보면 값을 먼저 알아야 될까요 이거는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이 개수가 이제 e 알파 분에 파이가 있고 그리고 e에 마이너스 알파 절대째 t가 붙겠지만 왜냐하면 이것이 뭐였냐면 eft의 free의 트랜스폰음이었고 임버스 트랜스폰음 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e에 마이너스 알파 t가 이런 적분의 값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가늠을 볼 수 있는 이제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조금 어렵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f 대문자 capital f 오메가 식이 어떻게 되고 또 f of t가 그 f 오메가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free의 트랜스폰음 fair를 알고 있으면 여러 가지를 잘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파이 분의 e에 루트 인일승 오메가제곱 플러스 알파 분의 알파가 free의 트랜스폰음이고 그 인버스 트랜스폰음이 e에 마이너스 알파 t 된다 이게 free의 트랜스폰음 fair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인버스 라고 했는데 reciprocal relationship 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역수관계라는 뜻이죠 2분의 1의 역수는 뭡니까 2 그래요 자 그럼 10분의 1의 역수는 10이 되죠 그러니까 그 한 값이 작아지만 다른 값이 커지는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뭐냐면 이 알파 값을 갖고 알파가 2일 때 알파가 2분의 1일 때를 비교했어요 그래서 ft 가 알파가 2일 때 빨간 겁니다 좁죠 그러면 f of t 는 넓어요 와이드 하단 얘기에요 내로우하고 와이드 그런데 ft 가 ft 가 와이드 해주면 대문자 capital F 오메가는 내로우 해주죠 자 이런 reciprocal relation이 free의 트랜스폰음하고 free의 inverse 트랜스폰음 사이에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free의 트랜스폰음 fair 라고 말했던 겁니다 짝이라고 자 그래서 하나 살펴봤고요 다음 문제네요 다음 문제는 이게 뭡니까 이게 가우스 함수죠 정규분포 함수 그래서 시그마가 그 분포에 대한 표준편차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건 그냥 다 우리가 몇 번을 제가 이걸 다 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f of t 는 루트 2 파이 분에 루트 2 파이가 있고 시그마가 있고 그거는 이제 루트 안에 없어요 그리고 분의 1 그리고 2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두 배의 시그마 제곱 분에 t 제곱 이렇게 되는게 우리가 보통 그 가우스 분포함수 가우스 distribution function 또는 그냥 가우스 함수 가우스 펑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f t 니까 f 오메가를 구하면 되겠죠 f 오메가는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래서 f 오메가는 이 여기서 지금 원래 제가 갖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것이 루트 2 파이가 나간 거예요 앞에 뭐가 있었죠 우리 저기 대칭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루트 2 파이가 있었죠 그래서 루트 2 파이 곱하기 루트 2 파이에서 2 파이 그리고 시그마 원래 여기에 써있는거 1 integral minus plus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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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t d t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적분하려니까 이것도 여러분 워크아웃 해야 되는데 이건 그냥 제가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그거 저기 한 페이지 다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것 여기서 적분하면 아직 적분 안 했네요 이것이 이제 cos t cos t cos t cos t cos t cos i sin t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것은 이쪽 함수는 없어져요 왜냐하면 t에 대해서 우함수 기함수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 기함수 대칭 구간에 대해서 0 그래서 없어졌고 이것도 역시 cos 이게 우함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os transform 남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0에서 무한대 두 배로 해주죠 2 2가 있었으니까 2는 없어지고 pi sigma 분의 1 integral 0에서 무한대 2에 minus t 제곱 두 배 sigma square 해 놓고 cos omega t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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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이것이 f 오메가 입니다 f 오메가 주어졌으면 inverse transform 하면 되죠 이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inverse transform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inverse transform을 하면 여기 root 1이 있었죠 근데 원래 formula에 root 1이 있었어요 대칭으로 만드느라고 그래서 그냥 2 파이 분의 1이 됐고 인테그를 마이너스 마는데 플러스 마는데 E가 E에 마이너스 시그마제곱 오메가제곱 오버 2 E에 플러스죠 i 알파 오메가 t d 오메가 했구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또 우리가 sin cos 함수 cos 오메가 t 플러스 i sin 오메가 t 했고 근데 이게 오메가에 대해서 우함수니까 여기 sin 함수는 없어지겠죠 그리고 이걸 두 배로 해주면 되겠죠 0 이수만 돼갖고 그래서 두 배로 해주니까 E가 나가서 파이 분의 1이 됐고 2 파이 분의 1이 있었으니까 인테그랄 0 이수모하는데 E에 마이너스 시그마제곱 오메가제곱 오버 2 하고 cos 오메가 t d t 만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부분적분해서 해주면 root 2 파이 하고 물론 이게 그냥 나옵니다 시그마 분의 1 E에 마이너스 t 제곱 오버 시그마제곱 이렇게 나오죠 이건 뭐 계산하지 않고도 그냥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두 개의 free의 transform 하고 free의 inverse transform 하고 그에서 이게 free의 transform fair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도 역시 리시프로컬 릴레이션쉽 그냥 적용이 되는데 그 시그마 값이 2일 때 시그마가 1분의 1 때 어떤게 넓게 퍼지나요 시그마가 작을 때 넓게 퍼지죠 한수가 그래서 f of t가 빨간색인데 시그마가 2일 때 이 값이고요 시그마가 1분의 1 때 넓게 되는 그런 거고 그거에 free의 transform은 이게 좁을 때는 이게 넓고 이게 넓어지면 이게 좁아지고 파란게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example 입니다 세 번째 example 은 뭐냐면 이걸 이걸 우리가 이제 finite wave train 이라고 그래요 보면 이게 주기가 뭐 주기라고 하기보다도 그렇죠 뭐 주기라고 할 수도 그러니까 이게 주기는 없어요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인데 어디까지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n파이 까지 0 이고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아닙니다 이게 원래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네 아 여기 저기 여기 약간 이게 저기 아까 제가 그어 놓은 거예요 제가 뭔가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여기가 뭐냐면 오메가 분의 n파이요 그러니까 이 구간이 얼마냐면 오메가 제로 분의 2n파이죠 구간이 그 사이에 t가 오메가 제로 분의 2n파이 만큼 너비가 되는 펄스예요 펄스 딱 한번 주는 거 자 이런 거를 우리가 nmr 에서도 쓰고 여러가지 실험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finite 유한한 wave train 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finite wave train의 공식은 여기 이제 이거 사실 cos 함수로 보는 거예요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주기가 한번 두번 이런 식으로 가죠 그래서 cos 오메가 제로 t 인데 오메가 제로는 이 펄스의 고유한 그 프리퀸시 각속도라고 그러죠 2파이 누 프리퀸시 가 되겠고 그래서 이거를 f t 는 cos 오메가 0 t 로 나타내 주는데 이 값이 있는 거는 이 구간에서만 즉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분의 n파이에서 오메가 제로의 n파이 까지 그 다음에 그 밖의 구간에서는 여기 그리고 이쪽에서는 0이 되도록 정의가 된 f 입니다 이것을 프리에 트랜스폰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에 트랜스폰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약간 물리적인 설명을 제가 할 텐데 프리에 트랜스폰 구해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이건 이것도 이렇게 이거 다 손으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할 적에 일단 루트 2파이 분의 1이 있었을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도 cos 오메가 t 면은 이게 우함수죠 우함수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2에 마이너스 i 오메가 t 붙일 때는 그냥 상관이 없는데 왜 0에서 오메가 5분의 2파이 하고 2를 곱해 줬냐 하면 사실 이게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없어지기 때문에 우함수 적분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는 마이너스 뭐한데 써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i 오메가 t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cos 오메가 t 플러스 i sin 오메가 t일 때 그 사인 곱하기 코사인 값은 기함수가 돼서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0에서 오메가 분의 m파이 하고 코사인 오메가 t 오메가 노트 t 하고 코사인 오메가 t 만 남은 겁니다 그 다신에 여기 2가 나갔을 텐데 루트 2파이가 있었으니까 2가 나왔으니까 파이 분의 2의 루트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 이게 좀 쓰기가 곤란해서 제가 타이핑 해서 치다 보니까 너무 크게 나오고 그래서 파이 2분의 1승 분의 2의 2분의 1승 이렇게 썼던 겁니다 책에는 아마 전체 값 가로 치고 2분의 1승으로 쓰였을 거에요 자 이렇게 구해 줬어요 자 이렇게 구해 줬는데 이건 뭐겠습니까 코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0t 코사인 오메가 t 잖아요 코사인 코사인은 코사인 마이너스 플러스 코사인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들이 옛날에 코코는 뭐 코스 마이너스 플러스 코스 마이너스다 코스 플러스다 뭐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대 가르쳐 주시지 않았을까 엔터지에 대한 생각이 나서 자 그래서 이건 2분의 1이 앞으로 붙었어요 그래서 2분의 1이 앞으로 나가니까 다시 루트 2파이 분의 1이 됐고 이것이 바로 처음에 코사인 오메가 0 바로 마이너스 오메가 그 다음 한 가지로 플러스 오메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2분의 1에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코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이렇게 놓고 이것을 풀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간단한 적분이죠 그래서 사인으로 바뀌었을 거고 그 앞에 있는 기수가 뭐 뭐라고 하냐 분수로 분모로 내려가야 되고 이건 그냥 보통 나와서 코사인 0은 0입니다 그래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만 있는데 사인 0이 마이너스로 붙어 있었을 테니까 뭐 상관없이 위에 거만 집어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메가 제로 마이너스 오메가분에 사인 오메가노브 마이너스 오메가 엔파이 오버 오메가노트 됐고 플러스 기호로 들어왔으니까 플러스 넣고 이번에 오메가노 플러스 오메가분에 사인 오메가노 플러스 오메가 엔파이 오버 오메가노트 이렇게 해서 구해 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 구했습니다 그 폼을 이 폼을 이제 F 오브 오메가를 그려 주면 이 함수를 그리겠죠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확인을 해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누메리칼하게 값을 계산해 보면 알아요 이 값이 굉장히 크고 상당히 미미합니다 아주 작은 값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거 한쪽만 그려도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뭐 항상 제가 좀 학생들을 여러 가지로 격려합니다만 파이턴 가지고 그려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뭐 n 값을 가지고 또 오메가 제로 값을 가지고 오메가 값에 따라서 이거 확인을 금방 보면 아는 거니까 눈으로 이게 컨트리뷰션이 이것보다 상당히 상당히 많이 큰 겁니다 그래서 거의 이것만 그린 거예요 이것만 오메가 노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려 주면 자 이렇게 여기서 피크가 하나 크게 나오고 오메가 노트에서 피크가 나오고 양쪽으로 이렇게 댐핑해서 없어지는 이제 그런 꼴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위드를 계산할 수가 있죠 이거 보면은 이게 오메가 제로를 중심으로 그리고 이 제로라고 그러죠 근 이제 오메가 축하고 만나는데 그것이 그 n 분의 그 어떻게 되나 그 제로가 그 제로가 그 여기서 이것이 제로가 되는 점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이것이 sin 값이 제로가 되는 것은 파이의 정수배가 돼야 돼요 정수배가 되는 오메가 높은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n파이가 n 배의 파이 돼야 돼요 이건 대문자이고요 n 분의 파이에서 돼야 돼요 물론 정수라고 하는 건 0을 지외한 모든 정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니까 여기서 제일 짧은 값이 뭐냐면 파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그래서 플러스 1일 때하고 마이너스 1일 때 빠니까 두 배죠 그래서 오메가 분의 오메가 는 1 플러스 마이너스 n 분의 1 이런 경우가 됩니다 물론 이 오메가는 없어지고 오메가 노트는 없어지고 자 그래서 이렇게 돼요 자 그 그런 상황이 돼서 그런 상황이 돼서 여기서 여기가 플러스 n 분의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n 분의 1이죠 그래서 결국은 n 분의 2 라고 하는 것이 n 분의 2 라고 하는 것이 width width가 너비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델타 오메가 라고 하면 n 분의 2 배의 오메가 노트가 돼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이게 그 그 frequency의 말하자면 너비가 되는 거고 frequency에서 나오는 그 피크의 너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타임 피크의 타임의 너비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오메가노 분의 2 배의 n 파이네요 그래서 오메가노 분의 2 배의 n 파이 자 그래서 델타 오메가 하고 델타 t 하고 곱을 해 봐요 그럼 뭐가 될까요 오메가노도 오메가노도 없어지고 nn 없어지고 2 곱하기 2 곱하기 파이죠 그래서 4 파이가 돼요 자 이런 문제가 되면 이게 타임 도메인 시간에 대한 델타 t 값하고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델타 t 값하고 또 오메가에 대한 델타 t 값하고 프리의 트랜스폰의 델타 값하고 델타 오메가하고 프리의 인버스 트랜스폰 원 함수의 델타 t 값하고 곱이 4 파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쪽으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타임 도메인이라고 그러고요 이것을 우리가 프리컨시로 프리의 트랜스폰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프리의 프리컨시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임 도메인을 나타내는 f of t 를 프리의 트랜스폰에서 프리컨시 도메인으로 옮겨 준 거예요 그러면 양쪽에서 다 불확실성이라고 하는게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타임 이 펄스를 짧게 주면 뭐가 좋을까요 시간을 정확하게 잘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니까 딱 주게 되면 뭐가 어떤 문제가 리스플로컬 릴레이션십이니까 프리퀸스는 브로드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타임이 좀 루스하게 넓게 넓은 영역에서 가게 되면 그러니까 펄스가 커지면 넓어지면 와이드하지만 프리컨시 도메인은 샤프게 나오는 거 되는 거죠 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관계를 계속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다뤄 볼까 이제 포지션 스페이스가 있고요 이건 뭡니까 삼차원이라면 카티션 스페이스에요 x y 있는 거 그런데 또 뭐가 있습니까 모멘탐 스페이스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게 음 컨주게이티드 페어 라고 하거든요 그 그 변수 입장에서 그래서 x 하고 px 이런 타입이 돼요 그래서 양자역학적으로 wave function 이라고 하는 거 있었어요 우리가 처음에 제 일장에서 함수 얘기할 때 제가 이걸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입자의 wave function이 psi of x 가 있었는데 이거 그냥 부사히 하지 마시고 그냥 psi 편하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psi of x 인데 이거 풀의 트랜스포머 하면 어디로 모멘텀 스페이스가 돼요 모멘텀 스페이스 p 로 트랜스포머 합니다 그러면 모멘텀 스페이스로 하면 이건 psi이고 이건 phi x 에서 p 로 왔으니까 px 란 뜻입니다 사실 그 xx 성분이죠 모멘텀에 그래서 이때는 이제 root 2pi h bar 분의 1 로 해주고요 이 psi x 를 2에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ipx over h bar 로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게 프리에 트랜스포머 모멘텀 스페이스로 된 그 psi x 에 그 프리에 트랜스포머 입니다 인버스 트랜스포머 요 이거를 집어넣어 주고 마이너스 가 아니라 플러스 ipx of h bar 를 해서 dp 해 주는 거죠 이건 똑같이 붙습니다 이게 이제 서로 프리에 트랜스포머 페어가 돼요 페어가 되면서 이제 모멘텀 스페이스 하고 포지션 스페이스 하고 컨주게이트 돼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가 나올 거에요 프리에 아니요 저기 하이젠 베르그 불확정성 원리 그거 나옵니다 그거를 조금 하기 위해서 포지션 스페이스 하고 모멘텀 스페이스에 이해를 하나 드는 거에요 자 이거는 제 생각에는 뭘까요 뭐 그냥 퀀텀 미케니컬 웨이브 펑션 인데 제 생각에는 저기 하모니 오실레이터가 이런 함수 같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아니면은 뭐 우리가 가우션 함수로 나타내준 뭐 저기 하이드로젠 아톰의 웨이브 펑션 뭐 이렇게 나타나는 그건 애널리틱 하지는 않아요 밋밋하게 유사한 걸로 볼 수가 있는데 그니까 사이오 x가 앞에 계수가 파이 a의 제곱 4분의 1승분의 1 한거죠 그래서 e에 마이너스 x의 제곱 오버 ea제곱 이런 것이 마이너스 인피니티에서 플러스 인피니티에서 정의되는 웨이브 펑션입니다 웨이브 펑션이 이런데 이거에 모멘턴 스페이스로 트랜스폰을 해주면 뭐 아까 2파이 에치바분에 루트가 있었고 이거 계수는 그냥 써줘야 돼요 이것도 그냥 써줘야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제가 강조하는 이건 모멘턴 스페이스로 먹을 땐 마이너스 입니다 여기서 포지션 스페이스 다시 임버스 트랜스폰을 할 때는 그냥 플러스 아이예요 그럼 이게 p의 함수로 나온거죠 이게 포지션 스페이스의 모멘턴 스페이스로 의 free의 트랜스폰 한겁니다 그렇게 됐어요 이걸 가지고 역 트랜스폰 임버스 트랜스폰이 이게 나오겠죠 그래서 나올텐데 여기서 두개의 페어를 구한거고 두개의 페어가 있을 때 델타 x의 제곱하고 델타 p의 제곱을 계산하자 이거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variance 라고 얘기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variance 분산 이라고 하는거죠 자 분산 이거 제가 펜을 좀 갖고 와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산이거든요 variance variance variance에 대한 일반적인 식은 뭐가 있냐면은 델타 x의 variance의 제곱함은요 이건 어떤 공식이 되냐면 x의 제곱 이게 평균이에요 이거에 평균 곱하 빼기 뭐가 되냐면 x 평균에 x 평균에 제곱 이게 나옵니다 그렇게 돼요 자 이게 분산이에요 이게 계산해 보면 됩니다 이런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왜 이거 하나만 이거 구한다고 해서 그러면 뒤에건 어디 갔냐 이것의 평균값 구하는게 일반적으로 평균값 구하는 거는요 이 psi star psi 가 psi star 곱하기 psi 가 뭐였어요 확률이라고 그랬어요 이 psi 가 wave function 이 probability amplitude 고 그거에 절대치 제곱 절대치 제곱 절대치 제곱은 공에 곱하기 자기죠 그래서 psi star psi 가 이게 절대치 제곱 평균을 말해요 그거에 샌드위치 된 값에 값을 평균을 내는거죠 근데 이게 델타 x 가 아니네요 그냥 x 제곱의 평균이죠 이거는 그런데 x 가 들어가면은 이게 x 가 들어가면은 이게 현재 이 함수 자체가 우암수죠 우암수 공액도 우암수에요 그래서 우암수 곱하기 우암수인데 여기 기함수가 들어가죠 x 가 들어가서 그럼 그건 0이 돼요 그래서 그래서 x 제곱 하나만 써줘서 분산이라고 나타낸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에요 같은 이야기를 하는거에요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파티클리너박스 같은 이건 파티클리너박스는 아닌데 같은 생각으로 생각하면 왼쪽으로 가는 거나 오른쪽 왼쪽으로 가는 거나 오른쪽으로 가는 거나 확률이 똑같죠 그러니까 모멘탐 값 자체의 평균은 0이 되는 거에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p 스퀘어만 구해주면 그것이 분산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그 정도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3학년 2학년 말 이렇게 되면 알기 싫어도 알아 지는 거에요 지금 1학년 학생들을 데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 괜히 저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차피 겪어야 되는 거를 지금 미리 백신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백신 차원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분산을 구해요 그래서 이거는 x제곱을 평균해주면 평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델타 x의 스퀘어가 나오고 p제곱을 평균해주면 델타 p의 분산이 나온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거 시계 psi x phi x가 있으니까 psi x를 집어넣어 줘서 그쵸 근데 왜 똑같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여기 2분의 1이 있었는데 2분의 1이 아니에요 두 배 해준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여기에 2분의 1 값이 있었는데 여기서 그냥 2분의 1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psi의 제곱 phi의 제곱이 들어간 거고 x제곱, p제곱 된 겁니다 이 적분은 여러분들에게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스페셜 펑션 4장인가요 인테그레일로 나타난 함수 할 때 우리가 뭐였습니까 음 그 gamma 펑션 했죠 그때 제가 이거 여러분들 다 외우고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좀 그러셨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건 암산으로도 할 수 있는 적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 지금 10장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해주면 계산 해주면 물론 이게 마이너스는 플러스 만든다 우리가 이 공식을 외고 있었거든요 두 배 해주면 되는 거고 두 배 해주면 되는 거고 다 계산하니까 2분의 a제곱 나왔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0에서 뭐한다 그래서 두 배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는 2a제곱분의 h바제곱 나왔어요 자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잠깐 제가 깨끗하게 해놓고 다음 다음에서 뭐 얘기해 그래서 이것의 이 분산이에요 분산에 루트씨어주면 뭐 나옵니까 표준편차 그렇죠 그래서 루트씨어주면 델타x 루트씨어주면 델타px 델타p 그렇게 됐죠 자 그럼 이거에 제곱근 해야 되니까 이 루트2분의 알파 a 그래서 루트2분의 이건 루트2a분의 h바 그래서 이것을 어 계산해주면 루트2 곱하기 루트2니까 이가 됐고요 그 다음에 a는 없어졌고 h바가 나왔죠 2분의 h바가 나왔습니다 델타x 곱하기 델타p가 2분의 h바에요 이게 뭡니까 하이전배로그 불확정성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하이전배로그 불확정성원리를 직접적으로 계산해서 그렇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웨이브펭션이 주어졌을 때 다음에 할 것은 딸학 델타펑션 이것도 사실 잡다하는 얘기에요 이런게 딸학 델타펑션 우리가 이런게 물론 주어져 있으면 바로 어떤 연산을 예를 들어서 u가 u제로일 때만 1이고 나머지 다 0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주어진 어떤 값에서 변수를 extract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이게 함수에서 나타나도록 하는데 그 함수 꼴이 어떤지 알고 싶은 거죠 어떤 함수가 바로 이것에 대해서 이걸 나타내는 함수일까 어떤 적군이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프리에 트랜스포머 하고 그걸 인버스로 합니다 그럼 이게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게 이것에 대해서 프리에 트랜스포머 해주면 프리에 트랜스포머 해주면 프리에 트랜스포머 해주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리고 E에 마이너스 I 오메가 U가 됐고 U-U 0에 대해서 마이너스 인피니티에서 플러스 인피니티 DU 했습니다 루트 1은 대칭으로 만들려니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고 이거 계산을 해주면 이거 계산을 해주면 어 이거 계산하는데 이게 그냥 간단한 계산이 되는게 U가 U0일 때만 값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E에 마이너스 I 오메가 U0 어 2파이브네일은 그냥 있구요 요것을 요것을 인버스 트랜스포머 래요 그러니까 루트 2파이브네일 인테그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F 오메가 E에 플러스죠 I 오메가 U 해서 D 오메가인데 이것 대신에 이걸 집어넣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이게 그래서 2파이브네일은 2파이브네일 2파이브네일 루트 2파이브네일 루트 2파이브네일 에서 2파이브네일 됐죠 다음에 이거 함수가 위에거 함수가 이거 함수가 곱해지니까 2에 I 오메가는 공통이고 U-U 오메가 됐죠 D 오메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구해주면 뭐가 돼요 F of U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델타 U-U 오메가 델타 U-U 노트는 바로 이 적분값이에요 2파이브네일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2에 I 오메가 U-U 제로 D 오메가 다 이거죠 그래서 이 꼴을 알고 있으면 계산을 하다가 이런 적분값이 딱 나와요 그럼 바로 여기다 델타 함수 대신에 집어넣고 그 적분하는 U에서 적분 하나 또 하나 한 적분이 또 없어지죠 이거 있는 거 자리에 이거 들어가고 적분 하나 없어지면서 그 값에 대한 값만 취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겁니다 이거 한번 오늘 사용을 할 겁니다 마지막 마지막에서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강론이 됐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프리에트 트랜스폰을 돼서 굉장히 자세히 다뤘어요 제가 학교 다녔던 때만 해도 한 40년 전 만 해도 프리에트 트랜스폰을 화학과에서는 그렇게 안 했어요 얼마 전에 한 20년 전 그때 쯤에서 FTIR 프리에트 트랜스폰 인프라레드 스펙트로스카피 라든지 FTNMR 프리에트 트랜스폰 뉴클리어 마그네틱 레조넌스 NMR 이런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 왕왕 쓰게 됐던 겁니다 참고로 피지컬 케미스트리 저희 솔리데오 글로리아 피지컬 케미스트리 그 알버티 실비 알버티 바윈디 그 책 4판이죠 거기에 FTIR 은 10 13 장 네 그게 나올 거고요 제 생각엔 14장인가 13장인가 마지막에 나오고요 NMR 은 15장 15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참고하시면 그 거기서도 프리에트 트랜스폰을 시켜갖고 시그널을 타임 도메인 시그널을 프리퀸스 도메인 시그널을 받아내는 이제 그런 걸로 하게 돼요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스펙트로스코피 얘기도 Ft 스펙트로스코피니까 FTIR FtNMR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임 도메인에 스펙트로함을 구했어요 그런데 보면은 이게 E에 마이너스 알파티는 뭡니까 타임 디케이를 한다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시그널이 줄어든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죠 지수함수를 줄어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디케이컨스턴트가 알파라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그치만 그 시그널 자체는 뭡니까 웨이브였죠 코사인 함수로 나타내주는 보통 그런 아까보는 웨이브 트레인을 썼지만 그래서 그건 디케이안하는 것은 파워 펄스였어요 그래서 보통 시그널은 이렇게 딱 처음에 받았을 때 이렇게 쭉 디케이에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E에 마이너스 알파티 그다음에 코사인 오메가티 이게 이제 일반적인 타임 도메인 시그널이 되는데 물론 T가 0보다 마이너스를 재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서 0보다 크거나 클 때 A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프리에 트랜스포 시키면 이제 보통은 이게 그 코사인만 쓰게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도 아까 봤지만 코사인을 이걸 집어넣었을 때 그 메이저 피크가 뭐에서 나왔어요 코사인 아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노트에서 오메가 노트에서 피크가 나오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코사인 트랜스폰을 이제 시켜주게 되면 루트 2 파이븐의 1은 있었어요 원래가 그건 이제 플러스만 한다고 그랬으니까 0에서 무한대로 가고 마이너스 무한대는 없어지면서 이제 E가 올라간 이제 그런 거예요 코사인 그 뭐라 코사인 자체 값이 이제 이렇게 코사인이 대칭함수 그러니까 우함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0에서 무한대 E는 앞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인테그랄 0에서 무한대 E에 마이너스 알패티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노트 T인데 코사인 코사인 트랜스폰만 한 거죠 그러면 이거 코사인 코사인니까 똑같이 1의 2가 없어지고 코사인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노트 플러스 코사인 오메가 요 자 그것을 우리가 근데 E가 함수 적분한거 아까 했었던 거죠 알파제곱 플러스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노트 제곱 분의 알파 알파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노트 제곱의 분의 알파 물론 루트 2파이 분의 1 루트 개수는 있었던 거고 자 그런데 이것이 제일 이거 앞에 첫 번째 항이 두 번째 항보다 컨트리뷰션이 굉장히 크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시하고 대략적 이런 표시만 했지만 f 오메가를 루트 2파이 분의 1 알파제곱 플러스 오메가 마이너스 알파 노트 제곱 분의 1 그리고 이 피크는 어디서 나올거에요 오메가 노트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요 함수 있어요 이 함수를 로렌시안 함수라고 해요 로렌시안 펑션이라고 해요 보통 우리가 라인 쉐입 펑션이라고 쓰는 겁니다 선 모양 함수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양자역학적으로 계산해서 리스폰스가 어디서 흡수가 일어난다 하는 위치를 다 정하잖아요 그 다음에 인텐시티도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오실레이터 스트렉스를 계산한다고 해갖고 그 다음에 이게 그러면 브로드닝이 있을 거다 하는 얘기죠 그 브로드닝을 하기 위해서 옷을 좀 치마라고 그러는데 입혀줘요 입혀주면 이렇게 그 모양이 이런 모양을 가는게 이제 좀 내추럴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렌시안 펑션을 보통 쓴다 해서 알파제곱 플러스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제곱 분의 알파 그러니까 밑에는 알파제곱 위에는 알파입니다 그렇게 해서 로렌시안 함수라고 그러고 보통 이걸 라인 쉐입 펑션이라 그래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저도 이제 박사가 녹음 때 이런 거 많이 썼었는데 아무튼 이제 그 생각이 좀 나네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임 도메인을 타임 도메인이라고 했어요 시간 영역 꼴을 프리퀸시 오메가가 프리퀸시에요 프리퀸시 영역으로 변환을 시켜준 겁니다 그때 나오는 라인 쉐입 꼴이 라인 모양이 함수 꼴이 로렌시안 펑션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여기서 그러니까 이해를 좀 들어 봤는데 이거 보세요 F of t 타임 도메인 스펙트럼이 코사인 함수죠 이렇게 사실 이건 코사인 함수는 아니죠 코사인 함수는 똑같죠 위아래 높이가 진폭이 그런데 이게 디케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폭이 점점 이렇게 줄어든 그래서 2에 마이너스 알파 T 코사인 오메가노 T인데 알파 값이 0.075 오메가 노트는 1이에요 이것을 프리에 트랜스폰해서 프리퀸시 도메인으로 만든 스펙트럼은 이겁니다 그래서 오메가 노트가 어디가 있어요 1이겠죠 여기가 1이고 디케일한 값이 지금 알파 값이 0.07로에 대한 거는 이렇게 이렇게 브로드하게 이게 좀 작은 값이니까 조금 이렇게 브로드하게 나타났던 겁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건 한 개짜리 피크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 타임 도메인 값을 이걸 보면 여기에는 시그널 주는 게 한 가지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피크가 하나짜리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프리퀸시 가면 여기에 해당하는 에너지만 여기서 리스폰스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함수가 프리에 트랜스폰이 되면 이거가 되죠 여기에 지금 함수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타임 도메인 함수가 2의 마이너스 알파 T가 하나 둘 셋인데 그것이 0.01 알파가 0.025 0.075 그래요 그럼 이게 제일 내로하고 두 번째 내로하고 이게 제일 브로드하겠네요 이제 그런 용도 할 수 있고 앞에 0.7 1.25 0.7은 뭘까요 이거는 이제 여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상대적인 인텐시티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오메가노트는 1.2 2.0 2.6인데 이건 위치겠죠 아까 오메가노트에서 리스폰스를 했으니까 그래서 보면 이 Ft를 그려준 타임 도메인을 그려준 게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려진 바로 이런 모양이죠 상당히 복잡해 보여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디서 리스폰스가 여기인지 어디인지 알 수가 없어요 뭐 없죠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런데 이거를 Free의 트랜스폰은 이렇게 피크가 이것의 Free의 트랜스폰이 이렇게 구해진 겁니다 그렇게 구해진 거예요 그렇게 되고 이거를 플러스를 해주면 바로 이렇게 리스폰스가 되는 여기 1.2에서 2.0에서 그 다음에 2.6에서 그리고 Width 그리고 Intensity는 아까 본대로 0.7 1.25 0.75 근데 이 Intensity는 이거 Integrated Intensity를 말합니다 높이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내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이렇게 샤프한 피크들이 나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FTIR이든 FTNMR이든 NMR이든 IR이든 Signal을 받아요 근데 Signal이 보통 PMT Port Multiplayer Tube에서 받아서 그 Signal 들어온 거를 어떻게 합니까 Digitize 숫자로 받아요 Function으로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Function으로 받으면 물론 뭐 이제 트랜스폰을 시키면 되는데 Digitized Then Number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Time 매초했을 때 얼마 매초했을 때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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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의 함수로 Digitized Then 숫자들이 Number가 들어오죠 이 numerical 이거를 Transform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Fast Free At Transform이라고 하는데 루틴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Time Domain에서 받은 시그널을 Frequency Domain에서 받은 시그널로 변환을 시켜서 변환이에요 트랜스폰이 우리가 Responsive 위치를 알고 분자의 뭐 구조라든지 이런 걸 밝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3학년 쯤에 가면 이거에 대해서 많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토픽인데 10장에서 Passivar theorem 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실 Passivar 정리를 증명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겁니다 이게 물론 양자화학책 보면 1장서부터 이 얘기가 나가는 우리 맥코리의 양자화학책 그런지 그렇게 나가는데 그래서 의미적으로는 이겁니다 양자역학적인 양자역학에서 구한 웨이브 펑션이 있어요 이거를 뭐 아까는 포지션 스페이스에서 모멘텀 스페이스로 트랜스포머 했죠 그랬을 경우에 노멀리제이션이 그러니까 이쪽도 웨이브 펑션 저쪽도 웨이브 펑션 모멘텀 스페이스 웨이브 펑션 포지션 스페이스 웨이브 펑션 인데 여기서 노멀라이즈 돼 있으면 여기서의 그 프로아빌리티가 저쪽에 프로아빌리티로 보존이 되느냐 하는 문제에요 그래서 포지션 스페이스에서 노멀리제이션 돼 있었다면 모멘텀 스페이스도 노멀라이즈 된다 이게 파스팔스에 우리가 양자학학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에 트랜스폰 프리서브스 노멀리제이션 오프텀 미케니컬 웨이브 펑션 그게 이제 정리된 얘기가 되겠죠 양자학학적인 웨이브 펑션에 노멀리제이션이 컨서브된다 보존된다 하는 이야기가 프리에 트랜스포밍에서 노멀리제이션이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나타낸 것이 뭐냐면 Ft가 있고 그의 프리에 트랜스폰이 있죠 그의 절대체의 제곱 복수함수라면 F F F F F F F F F 역시 F F F F F f는 대문자에도 star를 붙여도 되고 f는 뭐 그냥 놔두고 되고 그 대신에 이게 뭐가 될까요 이게 star가 붙이면 마이너스가 돼요 이게 star가 안 붙어 있으면 자기도 안 붙어 이게 그냥 플러스로 있겠죠 그런 겁니다 바뀌었나요 이게 지금 바뀐 거 같네 근데 어쨌든 제가 뭐 여기다 놓았더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에 보면은 이제 이거 인테그라를 합쳐 줄 수가 있어요 합쳐 주는데 2파이 분의 루트 2파이 분의 1 루트 2파이 분의 1 2파이 분의 1로 됐고요 그 다음에 f star 오메가 다음에 뭐 이거 e에 마이너스 i 오메가 t f 이거 사실은 v 로 쓴 건데 v자가 좀 이렇게 아니 v가 아니라 nu 로 쓴 건데 nu 로 쓴 건데 아무튼 이게 아닙니다 육슐론 쓴 거네 오메가 육슐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i 육슐론 t 오메가 육슐론 그래요 그래서 d 오메가 d 육슐론 그렇습니다 사실 육슐론은 u 자처럼 쓴 거죠 u 자 그리기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기에서는 그런데 아무튼 u 자처럼 쓴 거고 자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적분을 해주면 그냥 여기 이걸 그냥 다시 쓴 겁니다 ft가 그러니까 절대치리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걸 적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 이것을 이 결과식을 인테그라마이너스 몬드에서 플러스 몬드까지 dt 를 해준 거예요 자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한 줄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요거 i 오메가 i 육슐론 마이너스 오메가 t 가 있으면 i 뭐 여긴 오메가가 없지만 t 가 있죠 대신 it 가 있고 육슐론 마이너스 오메가 죠 이게 델타 육슐론 마이너스 오메가 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걸 갖고 이 파이븐 일도 어 사실은 음 여기가 있어야 되는데 어 델타 육슐론 마이너스 오메가 대로 들어갔어요 이거 원래 원래 음 약간 요건 좀 제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파이븐 일도 이걸 물고 들어가야 되요 그래서 이 파이븐 일도 여기 있습니다 이 파이븐 일도 인테그라마이너스 몬드에서 플러스 몬드에 2에 마이너스 i 아 2에 플러스 i 오메가 마이너스 육슐론 마이너스 오메가 dt 가 델타 육슐론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 여기서 이제 이 뭐 뭐 이거 육슐론 육슐론으로 접근하면서 하나를 묶어주면 오메가만 값이 남아요 그래서 이것도 없이 오메가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f 오브 오메가 f 오브 육슐론이 f 오브 오메가 되죠 그래서 인테그라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대문자 capital f star capital f 가 d 오메가가 이거하고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possible allocation이 possible 정리가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possible crm 자체가 free transform 을 하더라도 그 양자역각적인 메이브 펑션이 normalized 되어 있었다면 그 free transform 도 normalized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무리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free transform 잘 공부해 두시면 분석과학 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되고 물론 양자역학 내지는 양자역학 또는 물리화학에서도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그런 겁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